자 가보겠습니다 퍽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퍽설명 어 사보타지 하는겁니다 사보타지 아시죠? 발고리 박살내는거에요 발고리 박살내는거 근데 발고리 박살내다가 한대 맞으면은 뭐 60초 쿨타인이 있구요 아무튼 2.5초 걸리는데 이거 미리 박살을 내야 돼요 그리고 약탈 때 본능 상작강하는거 상작강에서 좋은거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거 열쇠도 나오고 되게 좋은거 많이 나와요 불길한 예가 살인마가 근처에 있으면은 그 그 방향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있으면은 띵 하고 알람도 뜹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인마가 있다는거죠 자기 증명 같이 돌리는 발전기 사람이랑 같이 돌리면은 발전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 간단하고 좋은 퍽입니다 시작해볼께요 공고상대 없어서 맞으면서 사보타지는 안돼요 그래서 사보타지가 조금 제한적인데 그래도 못쓸정도는 아니구요 이번 판 요약게임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살인마 빡치라고 하는거죠 자 가 봅시다 자 리메이크 되어도 괜찮아 그거 효과말고도 사보타지는 이제 어 어 살인마가 업었을때 갈고리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사보타지를 하기 좀 좀 더 괜찮아졌어요 흠흠 자 가 봅시다 자기 증명 중첩 안되는걸로 알아요 에 중첩 안되는걸로 알아요 에 중첩 안되는걸로 알아요 원래 3명이서 돌리면 손해거든요 와 톱구가 나오네 자기 증명 이 증명있으면은 이게 손해를 조금 막아줘요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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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지가 생기구요 이모티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제가 행복해지는거를 좋아하면 사세요 혹은 광고가 싫으면 사세요 혹은 광고가 싫으면 사세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도 되는거니까 흫 어 걔 한 명 죽었는데 이거 오기전에 빨리 돌리고 싶거든 좀 늦게 걸어라 오케 소원대로 늦게 걸어줬어요 운다 온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자기 증명 중첩 아닌 중첩은 여러분 지금입니다 저 호구 살인바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오오오 여러분 호구살인마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살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왜 살리러 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오케이 오우 다행이네 왼쪽으로 갔어야 됐나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이구 바로 죽었어요 아 일로 갔으면 더 좋았겠다 갈 수 있었을 때 얘기지 어허 이거 또 바로 살려야겠구만 어 살인마 픽 당했거든요 허잇 어 아니 이게 이게 죽는다고요? 어 죽을만 했나 이거? 아 이거 아깝다 아 이게 안되네요 생각보다 얘가 안 쫄았나? 요거 비장의 한수 혜심의 한수였는데 아 루인 터졌고요 치료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타받고 죽었어 안된다 안된다 호구살인마한테 죽을 순 없다 일단 치료 게임은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누가 죽은게 아니라서 누가 죽은게 아니라서 죽기 전까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게임이 터져야지 큰집에서 부터 살아야지 이거 나 죽으면 게임이 터지지 않나요? 돌려주고 어 이걸 이걸 따라온다고? 오케이 살아야 돼요 이거 나 죽으면 게임이 터지지 않나요? 이거 여기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쉿 쉿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쭉쭉 뻗겨주면 될 것 같애 쇼크야 어 나머지 팀원들이 죽었네 아 저기 발전기 저쪽 발전기 돌려주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숨어있다가 이쪽 얘 얘 살려줍시다 뜬다 아 왜 이렇게 잘 찾아 이리로 갈거지롱 이리로 갈거지롱 틀렀다 맥거지만 갈수있어야지 갈수있어 오케이 동그만건 정말 참을수없어 발전기 돌아가고있고 대답점수 최대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캐리했다 이거 아 캠핑장 들어가야돼 아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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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보졌다 이거 아 아 그냥 축하할걸 아 문을 아무도 안 땄어 이제 따라간다 따아 아 아 아 이거 호무새야? 아 호무새 잘한다고 칭찬해줬더니 하하하 아 캐리 완전 유튜브각이었는데 이거 아 근데 지금도 유튜브각이야 하하하 자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취하면 돼요 아니 이거 문을 안 따가지고 이거 솔직히 나 개잘했는데 여기서 정취를 아니 이거 나만 내가 제일 잘했는데 나만 죽는다고 이렇게 정취를 하면 됩니다 하하하 마지막에 캐리할뻔 했는데 이거봐 점수도 조달 높아요 죽었는데 호우 재밌었습니다 어 저기 님들 1번 쳐줘요 이거 유튜브 올리게 내가 방송 초반에 호무새 개잘한다고 칭찬해줬거든 하하하 하하 호우 재밌었습니다 무새 아니 무새 아니야? 아 무새라고 무새랑 무새랑 치추일거야? 아 무새 아니잖아 아 무새 아니잖아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하하하하 유튜브가가 아니잖아요 호우 밑에 살구라고 근데 넌 또 왜 호우를 쳐 헷갈리게 헷갈리게 아니 뭐야 아니야 그래도 호무새라고 올려 호무새라고 올려 호무새라고 대충해서 올려 호무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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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호무새라고